한정서 한정서가 누구지? 전에 나 알던 사람 아닐까? 오빠, 오빤 그 사람 몰라? 하이파리아 진화 자, 진짜! 빨랑 웃어! 나 창피해 죽겠단 말이야! 지수야! 오빠! 오빠, 나 발 먼저 씻고 예뻐 시원하다 놀래? 아, 야! 시원하지? 시원하다니까 아니야, 거기 여기, 여기 많이 먹었다 오빠, 그 사람 아직까지 좋아하는 여자를 못 입고 있나봐 그래서 나하고 그 여자하고 닮아서 그런거래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? 계속 쫓아오면서 한정서인지 뭔지 그 여자라고 자꾸 우기잖아 그래서? 뭐가 그래서야 난 한정서가 아니고 김지수다 사람 잘못 봤다 뭐 그렇게 얘기해줬지 너 미쳤어? 너 어린애야? 처음 보는 사람한테 왜 이 말 저 말 할 얘기 못 할 얘기 다 하고 그래? 말을 해줘야 안 쫓아오지 오빠 정말 왜 이래? 야, 너 다 확인하지 그랬어, 어? 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하나하나 다 물어보지 왜? 누가 오빠더러 거짓말쟁이래? 그래, 나 오빠말 믿어 그치만 믿는거하고 기억찾는거하고 다른 문제잖아 오빠, 나 우리 부모님 얼굴도 생각이 안나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그려지지가 않아 그런건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줘도 모르는거잖아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? 오빠는 정말 이해 못하겠어? 야, 한참 수야! 어? 어? 아! 졌어, 지금? 너 욕이 아프다고 그랬지? 딴 욕이지?